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시다시피 선생님의 2025학년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수능 국어는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수능 국어는 독해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이게 수능 국어의 핵심이죠. 어떻게 잘 읽어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느냐. 그러니까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 사과 능력 이게 바로 독해력이고요. 이건 꾸준하게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 겁니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독해력 향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등한시하면 아마 수능 국어 점수가 처음부터까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겠다. 두 번째, 최근에 EBS 교재의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EBS 교재가 중요해져서 학생들 보면 EBS 교재를 마치 내신 국어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수능답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것도 올 수능 국어 공부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얼마나 EBS 교재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본 N수생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국어 공부에서 먼저 좀 해두면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원, 예를 들어서 원매 선택자 같으면 원매라든지, 그 다음에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먼저 해두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먼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정리되어 있으면 좋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과 동시에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할 텐데요. 이 커리큘럼 소개를 한 것이 이런 거잖아요. 샘 강자가 이런 강자가 있고 저런 강자가 있고 이런 강자가 있고 이 강자는 이런 게 좋고요. 저 강자는 저런 게 좋습니다. 라는 건데 하는 샘도 약장사 같고요. 여러분도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래도 이 앞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강자를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3월, 4월까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쭉 설명은 하겠지만 앞부분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6월달쯤에 아니면 5월달쯤에 이제부터의 커리큘럼에 대해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겠습니다. 자, 이 표가 선생님의 올해의 커리큘럼입니다. 딱 보면 많죠. 많아 보이는데 샘 입장에서 많이 추린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졌어요. 샘 여담이지만 샘 큰아들이 올해 고3입니다. 근데 큰아들 놈을 딱 봤더니 국어 공부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도 좀 급하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커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별입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은 이 3월 학평 전까지의 얘기를 주로 할게요. 3월 학평 전까지. 일단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거의 대부분 처음 공부한 학생이 많아요. 1, 2학년 때 그냥 국어 모의고사 정도를 몇 번 친 게 수능 국어의 다인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로 국어는 내신할 때 그냥 내신 국어 공부하고 수능 국어는 별로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생기냐면 수능 국어를 내신 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정말 국어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능 국어를 시작하기 전에 수능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라잡이 강좌이죠. 수능 국어 영역이란 것의 목적이 이런데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해. 기출 문제를 공부하라는데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EBS 교재는 이런 식으로 반영되니까 우리는 EBS 교재를 수능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강좌로 수국김,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란 강좌의 줄임말인데요.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고전시가요. 요즘에 고전시가가 EBS 교재에 나온 작품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그 2024년도 수능도 최근에 또 한 번 출제됐죠. 일동 장류가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또 수능이 나왔어요. 일동 장류가가 말 그대로 긴 가사 작품입니다. 그런데 EBS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수능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EBS 교재에 나온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일동 장류가 전체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워낙 길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때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의 문학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고전시가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를 읽어내야 되는데 읽어내기 어려운 거죠. 마치 막 암호 같고 이러한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고전시가의 기본기는 좀 닦아 두는 것이 고전시가 공부하는데 훨씬 더 이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조 작품, 그다음에 기본적인 가사 작품 예컨대 뭐 규원가, 사민곡, 송민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좀 정리하고 공부해 두면 어차피 EBS 교재에 나오는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의 아류작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선생님 이때까지 수업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고전시가가 정리된 학생은 3등급 밑으로 떨어진 학생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등급의 경계가 고전시가가 정리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나중에 고생하려고 하지 말고 겨울방학 때 짧게라도 고전시가들은 반드시 공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화제학 선택자하고 언매 선택자들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화제학 선택자는요. 진짜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선생님 화제학 수업 없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이건 서로 그냥 짜고 치는 거야. 그치? 시간 때우려고. 이건 화제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독해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화작은 그러니까 장점이 공부를 1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작은. 그런데 언매는요. 공부 없이는 만점 받기 힘들죠. 그래서 언매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언매 선택자가 4월 달부터 언매를 공부하겠다. 혹은 여름방학 때 언매를 공부하겠다. 쉽지 않을걸요. 실제로 그때, 그때 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3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죠. 겨울방학 때. 이때 언매는 끝내세요. 선생님이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들으면 좋겠지만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건 정말로 겨울방학 때 끝내세요. 정말. 그 다음에 1클래스는, 1취월장 클래스는 선생님의 메인컬인데요. 이건 12월 말에 대치동에서 개강하니까 이걸 쭉 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1클래스까지, 이렇게 3월 학평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설명했던 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전반적인 강의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수능, 국어, 공부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14강의고요. 12월 달에 끝납니다. 1취월장 클래스는 선생님이 1클래스 할 때 OT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이게 메인컬이고요. 선택과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현장강의입니다. 대치동 현장강의고요. 선생님이 올해 토요일 날 두타임 일요일 날 두타임 대치동에서 수업하는데 그 중에 일요일 날 수업을 찍어서 그대로 월요일 날 업로드합니다. 1클래스는 본질, C클래스는 채화, 월클래스는 심화, 장클래스는 실전 및 파이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요.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3월 모의고사 6평, 9평 수능 실전에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바탕 모의고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장의 숙제장인데요. 연필통,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 그래서 연필통인데 그 다음에 본바탕은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 문제들, 지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습하는, 숙제하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일치월장 클래스에 담겨 있습니다. 시기를 보시면요. 1클래스는 3월 학평까지 취클래스는 6평 전까지 월클래스는 9평 전까지 그 다음에 장클래스는 파이널, 수능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클래스는 전체적으로 9주 정도인데요. 수업이 4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5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의고사가 3주, 2주, 3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체크메이트 언매 겨울방학 때의 언매 선택자들을 언어 끝내십시오. 선생님의 언매 강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언매 문법을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언어 수업하면서 야, 이건 좀 외워 라고 얘기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보호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는 게 보호다. 이거 하나만, 이건 외워라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외우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문법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기해봤자, 맥락 없이 암기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수업 들으면 머릿속에 그대로 남을 거예요. 어쨌든 겨울방학 때까지. 자, 고전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강의도 한 10강 안팎, 그렇죠? 기본적인 작품들 중심으로. 자, 반응 스위치온은요. 수급김에서 독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는 할 텐데 그 다음에 독서 지문들, 특히나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중에 반응하기에 좋은 지문들, 반응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들 한 10지문 정도를 묶어서 샘하고 같이 아, 여기에서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이런 반응했니? 이런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강좌입니다. 반응 스위치온. 네, 그 다음에 이제 EBS 클래스가 있죠. EBS 클래스가. 내신, 물론 물론 수능 특강편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여러분들 학교의 내신 범위일 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은 내신 준비보다는 수능에 맞춰서 네, 이클수득편, 이클수환편 수능에 맞춰서 수능에 필요한 정도만큼만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너무, 너무 꼼꼼하게, 너무 잡다하게 들어가면 정말 부담이에요. 현대시도 이 EBS 교재에 8, 90편이 넘는데 한 지문 나오는 현대시를 그렇게 밑에 밑줄 꺼가면서 표현법까지 공부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시간 낭비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 독서, 이건 이제 제재별로 독해 연습하는 겁니다. 최근 수능 독서 경향에 맞춰서 수욱끼독서, 그 다음에 반응 스위치온, 다음에 체크메이트 독서, 이런 흐름이겠네요. 4월 중순에 개강할 거고요. 체크메이트 문학은 자, 평가원 수능 기출 문학 작품들, 교육청 문학 작품들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낚인 선지들 위주로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어야 됐다. 문학에 맞춰서 최근 수능 경향에 맞춰서 6평 이후에 좀 스피드 있게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6, 7강 내매로 그렇게 문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학이요. EBS 교재에 반영되지 않는 문학 작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들 대비하기에는 샘 생각에는 기출 문제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그 기회에 맞춰서 체크메이트 문학 교재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6평 이후 리셋 국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리셋입니다. 초반엔 겨울방학 때는 반응 잘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서 반응회로가 무너졌을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셋하자라는 거죠. 5강 정도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널인데 바탕 공통과목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한 10회가 될 거고요.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 즉 미니 모의고사일 겁니다. 바탕의 관연도, 바탕도 이제 한 7, 8년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 쌓여있는 문제 데이터 중에서 올해 EBS 교재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모으면 한 1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회, 올해 EBS 교재하고 연관시켜서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월클래스와 함께 개강할 거예요.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매 파이널 이건 말 그대로 9월달에 언매는 수능치기 전에 한번 빠르게 정리해야겠죠. 언매 파이널, 이것도 5강 내외 그 다음에 실전 파이널 물론 파이널의 핵심은 장클래스입니다. 장클래스인데 이 실전 파이널은요 6월달 평가원, 9월달 평가원을 다시 한번 수능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제재별로 올해 입문 철학 지문들이 이런 출제 경향을 띠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겠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6, 9평 보니까 수능의 출제 영향들이 여러분도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수능치기 전에 한번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올해 커리큘럼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보시죠. 꾸준한 독해력 이건 1, 7월장 클래스로 쭉 독해력 키우는 훈련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는 가장 수능답게 그 다음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들 이거 위주로 잘 들으셨죠? 언매와 그 다음에 고전시가 그 다음에 수국김 정도는 겨울방학 때 먼저 정리하면 이거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뭐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약장사 같긴 했겠네요. 자, 어쨌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시작이 반이라기보다는 끝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노래 끝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